이동의 촉시간입니다. 금요일 촉가에서 임시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시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장원 씨는 친가, 외가, 어르신들이 다 탈모가 계시죠? 네. 친탈, 외탈입니다. 좀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본인도 당연히 탈모가 올 것이다.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미 탈모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했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관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은 언제부터 드시고 계셨어요? 약을 먹은 거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먹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하고. 지금도 드시고 계시는데. 카피약 드십니까? 아니면 정품 드십니까? 처음에는 정품을 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도 먹어봅니다. 효과가 똑같은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후유증도 별로 없고. 카피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카피약 드시고 계시고? 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일 탈모약 의료 보험이 적용되면 정품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래도 정품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카피약을 4등분해서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 알 먹는 게 있습니다. 한 알 먹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제가 의외라고 생각한 게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50대가 넘어가면 탈모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리고 이제 이 약이 어느 정도 모근이 남아있을 때 살려주는 약이지 이미 빠진 머리를 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들 수요가 훨씬 더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약이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사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전 비용이 따로 들고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한 3개월 정도 받는데 그 약값이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도 굉장히 좀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약을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안 먹으면 바로 다시 탈모가 시작되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야 평생 이 탈모약사 사는데 쓰는 돈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의 다 타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이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재정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장돼가 나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요. 원팀을 강조하면서 포언까지 나눴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사퇴한 지가 16일 만이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봉합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준석 형의 촉시간에서 여러 차례 언급 드렸습니다만 이 대표는 돌아가고 싶어 한다. 다만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명분을 줄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후보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 스타일상 명분을 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시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 스탠스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는데 어제 극적으로 봉합한 거는 후보가 다시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다시 명분을 준 거고 명분이 오니까 바로 덥석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모양에서 연출했는데 울산 회동제도 그랬습니다만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윤회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가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이 봉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준표 의원이 나름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랑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제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결국은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이 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대표한테 손 내미는 게. 그런데 결국은 손 내밀어서 봉합하는 모양새를 내비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기억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일으킨 게 제 기억에는 세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당 후에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치맥 회동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갈등 울산 회동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 후드티 입고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전기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는데 이게 항상 봉합 이후에 뭔가 약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치적인 쇼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진정성이 결여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포장하는 건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저런 게 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찍어줄 거 아니냐. 역시 지지자들도 명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명분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런 모양새였다. 다만 이 대표는 더 이상 뛰쳐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뛰쳐나가면 이준석 정치 생명 끝이 납니다. 그래도 아마 이 대표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이코패스, 양아찌라고 비난했던 박수영 의원을 겨냥해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아직 당내 갈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화합하는 모양새 비치고 이 대표가 오늘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늘 아침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 대표가 아직. 앙금이 좀 있는 건가요? 정치적으로서 완전체는 아니다. 본인이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이 나한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쿨하게 그건 그 사람 생각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 의원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도 어제 봉합은 단순 봉합이구나. 미봉책이구나. 또 터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무슨 이렇게 사이코패스, 양아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대의를 위해서. 대의라는 게 뭐예요? 선거에 승리하고 정권교체 아닙니까? 그러면 참을 줄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을 봉합하고 해소하게 해주는 게 일본 원칙이에요. 제1여당이 대표 아닙니까? 그럼 책임감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명명했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였던 지하철 인사에 이어서 오늘 아침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두고 이 대표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의 낌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영등포구 선거가 아닌데 그 여의도 역 앞에서 인사하고 지하철 타고 그래크해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전혀 안 오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변화의 시작이다. 후보 본인도 술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술 끊고 60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행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입안이 좀 헐었다더라고.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상대 후보는 뛰어다니는데 우리 후보는 지금 일정이 없잖아요. 그 변화의 시작으로 연습 문제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워딩은 잘못됐죠. 연습 문제라는 워딩 자체는? 그런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하나하나 조심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과 좀 가까이 하면서 스킨십 하려라는 의도보다는 약간 이준석 대표의 연습 문제 중 하나를 이렇게 미션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면 윤 후보가 계속 못합니다. 못하는 거고 본인도 이 대표 말처럼 변화의 시작.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걸로 비춰지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오른 수치가 보여졌는데요. 호감도 조사에서도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봉합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변수를 없애려고 했다면 5% 안쪽으로 지지율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두 자릿수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 두 자릿수 넘어간 것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죠. 일단 일은 벌어졌고 여기서 더 끝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뛰을 것이다. 생각해서 어제 그쪽으로 봉합을 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남은 거죠. 두 사람의 단위라.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위라 남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앞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오르면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위라에서 시너지를 올린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과 안철수라는 사람의 성정, 스타일 이런 거 봤을 때는 후보 단위라 협상이 굉장히 지리멸멸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은 사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협상이 깨졌다. 이걸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이너스죠. 큰 판으로 봤을 때는. 게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 단위라를 한다든가 아니면 합당을 한다든가 한 명이 포기한다든가 하면 한쪽 정당에서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웃되는 겁니다. 못 나가겠죠. 그런 점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후보 단위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하는 사람들은 안철수보다 윤석열을 더 지지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 하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건 어제 발표된 MBN 조사를 봐도 그렇죠. 공표 금지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문구에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럴 테고. 안철수 쪽에서는 그건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럴 테고. 그렇겠죠. 당장 굉장히 심하게 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도 좀 궁금한데요.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이야 단일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단일화 압박은 심해질 겁니다. 여론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마 물밑에서는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보들끼리 안 만난다 하더라도. 후보 캠프 사람들끼리는 물밑에서 전화통 하나 만남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대선 때마다 변수로 작용했던 안철수 후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까지 상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구도상으로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단일화를 한다? 안철수 후보도 여러 번 단일화 해봤잖아요.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죠. 큰 정당이랑 단일화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좀 궁금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반사적용으로 깜짝 오른 것이고 과거와 비슷하게 금방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원하지 않고 있는 듯해요. 김종인, 이준석 비슷하죠. 두 사람이 또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안철수는 무시 전략이죠. 무시하고 폄훼하고. 원래는 오세원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던 안철수였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폄훼하고 독자 출마해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철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단일화할 때 이겼잖아요. 그 작전을 이 대표가 고스란히 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는 소확행 탈모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소확행이었죠. 이어서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소확행 공약이라고 탈모 이야기를 했는데 캠프에서 이렇게 대박 트일 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은 거대 담론, 거시적 정책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실상에 가장 소중한 것 거기에 더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기획부동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획부동산에 피해 입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전 국민한테 팍 꽂힐 수 있는. 오히려 탈모 공약은 여성 탈모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남성분들한테 치우쳐진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친화적 공약으로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맞벌이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출근하고 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거나 일찍 마치거나 이럴 때 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캐해 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더 아마 국민들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도지사 시절 또 했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또 이렇게 전체 공약으로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후보가 자신감은 있는 건 좋은데 지나치면 오버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면 헛발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닷페이스 출연했죠. 네. 오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1번 거기 출연한 이유. 자신감이 넘쳤다. 지식백과 나가서 대박 터뜨리고 3% 나가서 대박 터뜨리고 여기 나가서도 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두 번째 캠프 내의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 그 펜코 가서 남성 커뮤니티인 펜코나 이재명 갤러리 이야기 들었으면 여성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압박이 있었다. 세 번째. 압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로서는 대통령 후보니까 일방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자. 그래서 아예 여기 문 닫아 걸어놓고 안 듣자고 하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일단 들어눔 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전략적으로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3주 전인가 이타페시 출연했어요. 조회수가 얼마나 왔냐. 2만 나왔습니다. 지금 3% 이재명 나가서 600만 넘겼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2만 밖에 안 나왔는데 논란은 지금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지지 철회하겠다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이 순간에 방금 윤석열 후보의 SNS.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것만 올렸거든요. 이재명이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2030 마음을 한번 흔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가는 거 왜 실패냐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신지혜 영입, 이수정 영입 이렇게 해서 여성표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여성표는 오지 않고 남성표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다들 페미니즘에 박수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가서 여성표가 오겠느냐. 만일 거기 나가서 이재명한테 여성표가 오면 심상정 후보한테 더 많이 가겠죠. 지금 굉장히 판단 미스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저는 지금 나온 후보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을 건데 다패에서 한 번 나간다 그랬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시리얼 나간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패를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다시 한 번 취소 이해가 나왔었는데 나간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좀 잡혀 있었던 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추천했던 간에 결국은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2030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로부터는 특히 남성들이 다시 데리고 올 보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윤석열 후보 SNS에 여성가족 페이지 올린 것도 아마 이 대표의 의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거든요. 2030 남성표는 내가 갖고 있다. 그런 것, 딱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갔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2030이 이준석을 다 민다는 건 착각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울산 해동 이후에 다시 어긋나는 모습 보여주고 국민의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버티고 오히려 당대표가 해당 행행하는 것처럼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혹은 윤석열 후보 본인 또 윤핵관도 비판했잖아요. 도움 안 되잖아요. 그거를 2030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교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페이스를 오늘 오전에 촬영을 했고 다음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편집권은 또 채널 운영자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에게는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오히려 라이브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오늘 출연하고 라이브로 해서 끝내면 다음 주는 이 이슈가 사라들거든요. 사그라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연했습니다 하고 벌써부터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공개될 때까지 계속 시끄러울 테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MC 장원 말처럼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캠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판단했겠죠. 결과는 좀 두고 봅시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성패.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략 속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뒤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저기 다 나가야죠. 그렇죠. 1등 전략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앞서 나가는데 굳이 논란이 되는 것을 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캠프에 있었다면 말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지하철로 나갔던데요. 혈열 단신 혼자 나가서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즉석 인터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던데 이런 기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어쨌든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으니까.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라이브로. 그래서 경청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남초 갤러리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아까 다페이스 추론건으로. 오늘 지하철 생방 라이브를 하면서 이재명 갤러리에서 비판 이야기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나쁘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일정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일정이어서 시민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새로워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메타퍼스 시즌2에 돌입하면서 서울 민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지율 호소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수도권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자신의 안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경기에서 조금 지지율 차이를 많이 벌리려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서울이다. 뒤지다가 이제 막 역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내용 혹은 윤석열 후보 안의 리스크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거지.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서 개인기로 돌파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민심으로 서울이 들끓었고 그게 이제 LH 사태하고 더해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 민심은 민주당 편이 아니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나마 나은 게 작년 말부터 서울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도 고점이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 선거는 아직 두 달 남았다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꼭 마이너스는 안 될 것이다. 오늘부터 서울 메타버스 서울을 돈다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달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동의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mc장원과 함께 했으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